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쇼핑 랭킹 쇼츠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고객 만족도 확실한 제품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혹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 제품은 겨울철에 난방 때문에 집안이 건조해집니다. 이럴 때는 가습기를 사용하면 공기 중에 수분 함량이 증가하여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호흡기 건강을 지키고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며 적절한 수분 공급으로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가습기는 가성비가 뛰어나며 30ml 용량의 소음 없는 가습기입니다. 자동 파워 오프 기능과 듀얼 제트 분사 기능이 있습니다. 침대 옆이나 사무용 테이블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고양이 모양의 디자인이 매력적이며 화이트와 핑크 두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사용 시 청소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요리할 마음만 있다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쉽게 레시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맞게 식재료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방용 디지털 저울을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과부하 표시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 배터리 타입과 USB 케이블 충전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기는 10.5cm 곱하기 13.5cm로 주방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측정 그램 수에 따른 타입이 있으니 원하는 타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멋진 변신을 예상하게 하는 로봇 트랜스포머 컨셉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소개합니다. 디자인에만 치중되지 않고 하이파이 음질에 블루투스 5.3을 지원하여 사용감이 좋습니다. 편안한 착용감으로 귀가 불편하지 않으며 HD 통화 품질까지 지원하여 기본적인 블루투스 이어폰 기능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광범위한 호환성으로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모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충전 시에는 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배터리 용량이 만족스럽습니다. 민감한 터치 컨트롤러로 통화 거절, 정지, 음악 전환, 볼륨 조절 등 기본적인 블루투스 기능들을 모두 지원합니다. USB 케이블을 통해 충전 가능하며 충전 케이스와 함께 패키지 구성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네 번째 제품은 다양한 보조배터리가 있지만 태양광 충전까지 가능한 보조배터리를 발견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름 그대로 태양광 충전이 가능한 보조배터리로 충전 코드가 내장되었고 최소 1만 암에서 최대 3만 암까지 용량 타입을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태양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힘든 환경에서 긴급하게 사용하기 좋습니다. 일반적인 USB 충전 케이블을 통한 충전도 가능한 형태라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LED 라이트를 지원해서 야간에도 사용하기에 편하고 비행기에서의 사용도 문제가 없어서 전력 공급 환경이 쾌적하지 않은 나라로 여행 가는 상황에서 챙기면 비상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색상은 흰색과 검정색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 만원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가격까지 착해서 평점도 만점으로 만족도가 우수합니다. 서브형으로 사용할 보조배터리를 찾으셨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마지막 제품은 비싸고 소중한 스마트폰의 완벽한 보호를 원하셨다면 다소 투박하지만 든든하게 폰을 지켜주는 이 케이스가 딱일 것 같습니다. 바로 퍼펙트 가드 휴대폰 케이스입니다. 아이폰 시리즈 전용 제품으로 색상은 블랙, 레드, 실버 세 종류를 지원합니다. 분리 및 결합 가능한 구조고 이중 레이어를 통한 충격 보험 및 스크래치 방지가 가능합니다. 돌멩이가 가득한 바닥에 던져도 스마트폰에 흠집을 남기지 않을 정도라 평소에 거칠게 스마트폰을 다루시는 분에게는 특히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거의 밀봉에 가까운 빈틈없는 디자인으로 방수 및 오염으로부터 지켜줘서 자잘한 모래들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니 해변이나 놀이터 등 모래가 많은 곳에서도 걱정 없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제작되었고 무게는 200g 내외라 강한 내구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무겁지 않아 휴대하기에 좋습니다. 한국 구매자들이 많은 제품이니 관심 있다면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가격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판매 후기 좋고 인기 많은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알림,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주 좋은 정보를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